안녕하세요. I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NC소프트고요. 코드번호 036570 현재 시각 2020년 9월 8일 화요일 1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종목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NC소프트에 대한 종목 이슈들을 함께 좀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이전 영상에서도 이 종목이 뭐하는 회사고 어디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중첩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NC소프트는 최근에 이제 비대면 산업주들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가 3대장이 돼서 이 비대면 산업을 끌고 온 대장주죠. 대장주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약 한 2배 가까운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7월달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딱 봐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언제든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된 거는 결국에 위로 올라갈 때 한 95만원대의 단기 고점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를 이번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했고 반대로 또 밑으로는 80만원대와 78만 5천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있다는 것도 주가의 흐름에서 이제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위로도 아래로도 좀 막혀있는 박스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좋게 말해서 밑에 하단 지지 라인은 안 깨지고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이어간다면 어차피 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은 제시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박스권 이후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탐색을 해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위로 가기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 하반기의 신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전에 다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대만 시장의 리니지 2M 진출한다는 부분들도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도 다 남겨드렸던 부분이고 리니지 2M이 올해 이제 연말 정도가 11월달 정도가 되면 1주년이 되죠. 그 1주년을 앞두고 또 대규모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을 사주는 사람들이나 뭔가 끌고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뿐이지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좀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K-New Deal 지수죠. K-이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K-New Deal 지수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배터리, 배터리 산업, 바이오 산업, 인터넷 산업, 게임 산업까지 해서 ETF가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나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 부분도 이전에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게임 업종으로 해서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해가지고 K-New Deal 게임 지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10월 달에 상장이 되는데 ETF가. 그럼 그 ETF를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은 이런 종목을 사야 되겠죠.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컴투스, NHN 이런 종목을 사러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한 10월 달 정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ETF가 다음 달 정도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 그럼 상장을 되면은 이 ETF를 추종하는 이런 자금들이 결국에 이런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저런 이제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지금 당장에 NC소프트를 사주는 수급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렇게 잡는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기관 쪽에서 잡아도 투신 쪽에서 잡아야 됩니다. 연기금보다는 투신 쪽에서 잡아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 잡아주는 게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실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인들과 투신의 수급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데 딱히 외인들과 투신 쪽에서 이렇다 할 강한 매수세나 꾸준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슈는 계속해서 존재는 하지만 하반기의 신작이나 하반기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다음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나 내년에 더 리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호재성 이슈나 이런 부분들 증권사에서 좋은 보고서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죠. 78만 5천원하고 80만원대에 갇혀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0.1%의 조정인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엊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등락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호흡에서 본다면 역시나 이제 78만 5천원, 80만원대에 이 자리에 큰 이탈만 없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가 가능한 기술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95만원대나 이런 자리가 기술적인 매도자리가 되겠죠. 기술적인 매도자리가 될 거고 사실 박스권 흐름들이 유지된다면 하단 매수 전략은 유효하고 상단 매도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이런 구간이거든요. 반대로 깨지면 손절이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이 NC소프트는 형 구간에서 크게 이탈도 없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오울선을 좀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다면 또 기술적인 반등들이 몇 차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보시면 이 오울선 밑에서는 답이 없어요. 기술적으로 오울선 밑에서는 주가가 올라서기가 어렵고 종가성으로 오울선 위로 올라서면 나오지 말래도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울선 위로 올라서야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어제 오늘 3일 연속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오울선 밑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의 주가의 큰 상승이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울선 위로 빨리 올라서야 된다. 80만 원대와 78만 5천 원을 좀 지켜주면서 그 위로 올라서면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슈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거고 수급적으로는 일단은 좀 아쉬운 게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80만 원과 78만 5천 원의 지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반등 시에는 95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이런 전략으로 이 종목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NC소프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왕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리딩이 들어가고요. 꼭 한번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동시에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의 동향, 일별 상황까지 쭉 나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주요 이슈들까지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현재 시각 9시, 서울제약 현재가 1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25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거에 대한 실시간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리딩을 댓글로서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